Q. 헤어스타일링 Q. 헤어스타일링 Q. 헤어스타일링 안녕하세요. 헤어스타일링 오늘은 이 머리 스타일을 해보도록 할건데 이 머리 스타일은 현아가 핸드폰에 나온 헤어스타일이에요. 지금 저는 머리가 길어서 약간 조금 다른 느낌이 나는데 머리가 짧은 분들은 약간 현아 머리와 비슷한 느낌이 나는 헤어스타일이에요. 저는 조금 어레이지를 해서 느끼는 머리핀 같은 느낌이 좋거든요. 그러면 이 헤어스타일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스타일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